이거 안 먹으면 경험치 안 준단 말이야 이걸 먹어야 경험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 여깄다 멜론 멜론 아 어떤 어 사람 아니 오 진짜 산 딸기 하나만 더 먹으면 산 딸기 하나 남았다 산 딸기 하나만 산 딸기 하나만 산 딸기 하나만 남았다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좋아 갑자기 막떠 좋아 산 딸기 하나 산 딸기 하나 나 뒤진다 산딸이야 나 꺼져 가릴거야 가리고 할거야 혼자 할거야 혼자 할거야 혼자 할거야 야호 졸라 잘 때려요 우리 사박쿵이야 아니요 쩔을 안해주셔도 돼요 나는 쩔 말고 빨리 나와주세요 환 딸기님 탄도토리 이거 스크롤 써야돼 아이템 연금술 마법물품 망치위력을 증가시키자 우리 40% 이거 증가시키는걸로 주탱이를 때리면 더 되겠지 빨리 그 다음에 소멸성 분쇄속도 향상 실패 중값을 펭귄 실패함 중값을 펭귄 석세스 이거 빨리해야돼 오 오 됐다 아 사과잖아 소과가 뜨네 이거는 야채불황리에요 야채불황리 야채불황리 진짜 형님들 캐시 캐시즈마스터 지급됐어요 삼청 캐시 진짜 손가락 풀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거 치다가 어 솔빈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아직도 얘 때리고 있어요 오 썼다 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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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은 또 뭐에요? 좀만 더 열심히 때리면 돼 이런 애는 블랙 가볍게 마우스 고장날 것 같아 하지만 피씨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고장나도 피씨 패밀리는 사면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저런 것도 그냥 똑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산도톨이 몇개 남았지? 오 다 됐다 뛰어 featuring Vegan 인자 보컨 잠시 보컨 이수 야 뭐야 나 돈 개많아 하이 뭐야 얘 우승현 뭐야 하이 하이 어 미소님 오랜만이에요 하이 하이 와이디팬님께서 100개로 통글맨클럽 가입해 주셨습니다 100개로 통글맨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디팬님 통글맨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게임은 야채 불황리요 와 근데 여러분 싸워요 이 사람들 대박사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단 말이야 중값도 성공해야 돼 됐다 하이 와 여러분 경험치 5만씩 오르는데 어떻게 오르는 거예요 경험치 5만 어때요 5만 경험치 5만인데 많이 오르는 거잉 상처하세요 경험치 5만 아 색군이 배우는 백국의 선물 당신의 충실한 백구 월월월월월월 아 색군이 배우는 백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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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츠 탈퇴하고 다른방 가라고 여기 별로 안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오세요 야 이게 뭐냐 뿜뿜빵이야 이게 선행위팬 아니야 저거? 저거 선행위팬 아니냐고 뿜뿜빵이야 저거 딱바로 선행위팬인데 저거 선행위팬 아니야 이거? 레벨 76짜리 이거 야 만씩밖에 안올라 갑자기 탈퇴할래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쩔 좋은 곳 경험치 많이 오르는 곳 다 알겠어 미소 어딨어 사과 내가 미소 파티 탈퇴하기 좀 여기 경험치 얼마나 오르죠?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파티 좀요 감사합니다 파티 좀요 안녕하세요 파티 좀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파티 좀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파티 좀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파티 좀요 저기요 황장님? 황장님! 별표가 꿀이에요? 여기 별표였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쁘신 누님들이 많네요. 반가워요. 파티 가능한가요? 파티 되나요? 헤헤. 안되나요? 씨댕구리들. 내 말이 몇 번이나 내 말 씹히나 봐! 형, 누님들. 사랑합니다. 파티 좀요. 누님들. 사랑해요. 아, 그래요? 그, 그, 파티하고 싶어요. 어, 어, 죄송합니다. 별표... 일부로... 한 거 아닙니다. 일부로 한 거 아닙니다. 경험치 많이 주네요. 부럽네요. 경험치 부럽네요. 나쁜 놈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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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받으러 왔는데요. 가능합니까? 히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샙구님. 백국의 선물. 당신의 충실한 백국. 월, 월! 아, 샙구님. 하, 캬. 어, 응, 응. 감사합니다. 샙구님. 백국의 선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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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아, 샙구님. 또 백국의 선물. 백국의 선물. 미소청사님. 어서 오세요. 어? 어, 이 사람들 파티 안 해줘요. 히익.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별표가 또 없는디? 어, 여기? 어, 사람이 꽉 찼어. 500이상 쩔는 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500이상 쩔 해주는 거죠? 나는 왜 쩔 안 해주는 거야? 안녕. 아, 그래요? 어, 이분 방장님 잠수야. 음, 이분들은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아. 음. 경험치를 많이 주는 곳이 없나? 저랬쩔 방 아무나 환영. 얼마나 경험치 경험. 헉! 안녕하세요. 호우! 호우! 경험치 많이 오르는 곳. 색군이, 뵈브새 에너에게 선물.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뵈브새 에너에게 선물.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레벨업 개빨리 오르고요. 나이스입니다. 호우! 레벨업 막 올라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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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막 올라요. 벌써 3008 찍었고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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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치지마라 하늘아 치지마 치지말라구 수자띠님 서포터가 아 세꼴님도 벼부는 백국의 선물 아 세꼴님도 벼부는 백국의 선물 당신의 충실한 백국 월월 감사합니다 충실한 백국 감사합니다 월월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오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낚시 풀어야되요? 이유? 야 애들이 나 계속 때린다 인마 나 음식 안먹음 푸린님 서포터팽클럽가임 아놈님 한개 다섯개 감사합니다 뭐야 체험캐스트 또 받아야돼 아 아 저 체험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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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올게요 체험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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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체험캐스트 해야되네 음 흠 1,2번 맵에서 땅팍에서 종료 화석조각 두개 풍악산 화석지역 풍악산 화석지역 풍악산 화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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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지역에서 여기서 뭘 하라는디 esto 깜짝이야 엄마 깜짝이야 여러분 poor implore 아싸 음... 어디였지? 저렙지 해방! 아미떠 화녀! 오 예~! 왠가워요? 또 후후 와우 와우 후후 아 아,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돼 오 야 능력 봐 야 여러분 이거 레벨을 개빨라요 나 500 찍을 것 같애 오늘 오늘 500 찍어버려? 와 여러분 레벨을 370 아 레벨 505에요? 야 나 둔값을 개많이분 이동국도 100% 공소 경험치 100등 오 예! 아 아 그래요? 죄송해요 해요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무섭네 이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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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값을 왜 하면 안 돼요? 아 저 오늘 처음이라 몰랐어요 오늘 처음에서 왜 이리 무섭냐 이 사람 저 사람 무서워요 죄송 죄송 이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대기인가? 제 닉네임이요? 내가 미소요 구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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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구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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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왜 이리 많이 레벨업해요? 레벨업 개빠른데요 진심 레벨업.. 여러분 왜 음식이 안나와요? 나 때문에 안나오는거 아냐? 나 때문에 안나오는건가? 여러분 나 때문에 안나오는거 아니죠? 오늘 방금 몇시까지 하나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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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500, 400 찍어야되는데 뭐야 이 자식 냠냠하고 있다니까? 아 화면이 깨져요? 왜요? 깨져봐요? 밀크님 앵클럽파이 감사합니다 먹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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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안나와 먹을게 안나와 먹을게 안나와요? 먹을게 안나와요? 어 먹을거 나왔다 드디어 야 이거 패시 먹는거 같은데? 야 뭐야 400 찍어서 또 경험치 안오르잖아 저 퀘스트 깨고 올게요 퀘스트 야 레벨업이 너무 빨라나 양탄자 양탄자 음 낚시를 하여 물고기 조개 10개를 획득하기 야 물고기 어 여깄다 나 여기 있는디? 퀘스트 깰 수 있어 안 깨지나? 나 이미 10개 있는디? 나 이미 밀크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흠 예 오늘의 야채 불향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맨날의 야채 불향 이후에